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방콕 같지는 않죠? 여기는 샤오마입니다 여기는 치앙마이에 있는 저의 숙소 리조트예요 진짜 너무 자연 속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이름이 쿵타야 리조트라고 해요 진짜 엄청 엄청 멋있는 곳이에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가 조식 먹는 데예요 좀 더 넓게? 너무 멋있죠? 그리고 여기 식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여기 입구에 코끼리 신이 이렇게 있어요 고쿵카 정말 하나하나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물소리 밤에 자면은 물소리랑 이런 샛소리로 잠들어요 들으면서 정글 속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정글 속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스파하는 바파지가 있어요 다이사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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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직선 두 분이geois 이제 다이사람 손을 잡고 그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곳으로 얘네들 여러분, 오리 이렇게 가면은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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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